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니요 인사 집사 불좌 방금 흥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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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히면 죽는데! 엄마야! 흥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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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야, 인마. 야, 인마. 집안에서 가장 어른이신 분이 되니까? 주말아, 인마. 아버지, 아버지. 오늘 미술 시간에는 그 중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다들 준비물 가져왔죠? 주말아, 인마. 거기, 경대야. 조용히 해야지. 네. 자, 20분 뒤에 발표를 할 거니까 시작합시다. 네. 나는 아버지에 대해 그릴 것이 없다. 형들은 양복을 입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그리고 있다. 우리 아버지는 왜 양복을 입지 않으실까? . 아 아 아 아 아 좋으면 어디 있겠지? 저희 아버지가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형제 아버님은 참 멋있는 분인 것 같죠? 네 그럼 이번에는 누가 발표를 해볼까? 저요! 상환이가 한번 해볼까? 상환이 그럼 다음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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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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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망이 당완아! 당완아! 어디 쓰러 가야 되셨는겨? 이제 들어가 자입시다 나 말아봐 들어가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직도 돈이 많이 모자라는데 아직도 돈이 많이 모자라 2. 3. 4. 4. 5. 6. 6. 6. 5. 5. 5. 6. 7. 7. 8. 9. 10. 10. 10. 10. 11. 15. 15. 15. 16. 16. 17.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